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동아시아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 국가가 성립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지역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중원지역, 유목지대, 만주와 한반도, 일본열도 이렇게 네 지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9쪽부터 37쪽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중원지역이라고 하면 중국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상, 주, 춘추전국시대, 진, 한 이렇게 나라의 흐름이 전개됩니다. 중국사의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두면 이야기 앞으로도 쉬운데요. 같이 한 번 정리를 먼저 해보고 이야기해볼게요. 자, 여기 바로 지금 이 내용이 중국사의 왕조를, 변천을 나타낸 것인데요. 정근대사까지의 중국사의 왕조의 흐름입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리고 나서 춘추전국시대가 일어나고요. 진, 한, 위진 남북족, 수, 당, 오대십국, 그리고 나서 송, 원, 명, 청으로 중국사의 흐름이 변화하게 됩니다. 중국사에 이렇게 많은 왕조가 있는데요. 우리가 중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약간의 변화가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사는 곤란한 시대가 이렇게 분열의 시기가 일어나고요. 1차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차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1차 통일을 한 국가는 정말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단명한 것에 비해서 2차 통일로 이루어지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번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규칙을 한번 적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춘추전국시대, 주나라 다음에 혼란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죠. 1차 통일입니다. 하지만 1차 통일인 진나라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금방 단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그 나라를 다시 이어서 통일을 하게 되죠. 2차 통일입니다. 한나라는 중국사의 전역을 장악할 정도로 아주 큰 나라로 성장했고 동서교류에도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한나라 때 만들어진 정치적인 전통이 중국을 계속 이어나갈 정도로 큰 역할을 한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통일까지 이루어진 후에 또다시 혼란한 분열의 시대가 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사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알아보았고요. 그 왕조별 특징을 조금씩 짚어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지역에서 우리가 처음 볼 국가는 상나라입니다. 상나라는 신권 정치를 한 국가인데요. 갑골 문자가 발달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골 문자라고 하면 거북이 등껍질에 글자를 새겨 넣은 것이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에 갑골 문자를 검색하고 갑골 문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나라는 주나라입니다. 주나라에서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봉건제도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봉건제도라는 것은 왕과 제후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군신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왕은 제후에게 토지를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제후는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죠. 토지를 주었다는 것 그리고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은 왕이 넓은 영토를 전부 다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제후에게 그 토지를 다스리는 권한을 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왕이 준 토지를 가지고 제후가 배신을 해버리면 다시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신하지 않고 왕을 충성해서 섬기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 봉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사용한 봉건제도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연관계가 중심이 되는 봉건제도라는 것입니다. 왕과 제후가 한마디로 친척관계라고 하는 건데요. 중세 유럽에서 이루어진 봉건제는 혈연관계가 아닌 개혁관계로 이루어진 반면에 주나라에서는 혈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봉건제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덕체를 강조하는데요. 하늘에서 덕이 있는 사람을 내려주었고 그 사람은 바로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덕이 있는 왕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것이 주나라 시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나라는 혈연관계로 맺어진 봉건제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왕이 세워졌을 때 이 제후로 맺어진 관계가 나와 혈연이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빠가 첫째 아들에게 왕을 주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후의 자리로 먼 지역의 토지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이때는 형제 관계겠죠. 하지만 첫째 아들이 아들을 낳았고 이 사람이 다시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둘째도 또다시 자신도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이 제후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하지만 이 봉건완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죠. 자, 이게 몇 단계 더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명은 서로 얼굴이나 볼 수 있었을까요? 친척관계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먼 친척관계이고 남과 똑같은 관계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을 배신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운다고 한다면 다시 이 왕은 그 토지를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바로 이 현상 때문에 춘추전국시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각 지방에 있었던 제후 국가들은 서로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깃발을 내들었고 자기 나라가 더 강력해지려고 부국강병을 서로 추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부국강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기 문화를 통해서 본격적인 철기 사용이 이루어지고 전쟁에도 철기가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춘추전국시대에 철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철제 무기뿐만 아니라 철제 농기구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철제 농기구를 통해서 생산력이 증가하는 것까지 춘추전국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춘추전국시대에 혼란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통일을 한 국가, 바로 최초의 통일 국가인 진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분열되어 있는 국가가 아니었죠. 주나라는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분열된 국가들이 있었고 이제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걸 통일한 국가는 부국강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사용해 보았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정말 많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이렇게 진나라는 많은 인재등용과 자신들이 채택한 법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통일 왕조의 왕이었던 진시왕은 엄청나게 자신에게 뿌듯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황제를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왕제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그 다음 이 진나라는 이 엄격한 법가로 통일을 했지만 결국 다시 엄격한 법가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이어서 한나라가 재통일을 하게 되죠. 바로 2차 통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한나라는 법가를 사용했던 진나라의 단명의 원인이 법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역사를 공부했다면 똑같은 실수로 반복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들은 유교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유가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유교적인 이념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원지역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은 유목지대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목지대는 자연환경이 척박하고 그리고 식량을 많이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대에 비해서 국가적인 성립은 좀 늦은 편이었어요.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구해야 했고 유목 가축들을 기르느라 국가적인 통일을 이루기에는 단합이 아직 덜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들은 그에 비해서 기마 전술이라던가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획득해야 했고 또 마주치는 또 다른 유목민족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목지대를 돌아다니는 기동성도 정말 좋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한 유목민족도 누군가는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기원전 3세기경에 흉노 그중에서 묵특선우라는 사람이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묵특선우는 유목세계를 장악하고 중국의 한나라를 압박할 정도로 엄청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에서는 흉노와 싸우기 위해서 서역지방의 장건이라는 사람을 파견하기도 하죠. 여기까지 중원지역과 유목지대의 여러 가지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만주와 한반도 지역을 살펴볼게요. 우리 만주와 한반도 지역엔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세워집니다. 중국에서 내려온 위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철기 문화를 수용하게 되고요. 발전된 문화를 통해서 중계무역을 한 것이 고조선의 특징이었습니다. 고조선은 이렇게 지리적인 모습에서 이쪽에 위치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과 위쪽에 있는 나라들을 이어주는 중계무역을 통해 막강한 경제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라는 직접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국가와 무역을 하고 싶었고 중간에서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고조선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한무제의 침략으로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은 타격을 입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고조선 뒤에 여러 가지 국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108년에 멸망한 고조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진한 변환으로 불리는 삼한이 한반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나라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열도의 모습입니다. 일본 열도에서는 당시 야요이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한반도로부터 받은 금속기 그리고 우수한 농경기술로 일본 열도는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치 집단도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가면 소국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약 100여 개의 소국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3세기경이 되면 30여 개의 소국으로 약한 소국들은 떨어져 나가고 30여 개의 소국이 강력한 힘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그 소국들 중에서 가장 강성한 국가가 바로 야마타이국이었습니다. 이 야마타이국은 여왕이 다스렸는데요. 바로 히미코 여왕이 그 왕국의 여왕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여러 국가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32쪽부터 37쪽까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에서 중요한 내용은 체제 정비와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는 각 국가별 모습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선 앞에서 보았던 진나라 그리고 한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는 춘추전국시대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통합을 했다고 했죠? 네 바로 법가였습니다. 법가 사상으로 통일한 진나라는 엄격한 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혼란한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통일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춘추전국시대는 각 나라별로 서로 사용하는 화폐가 달랐고 도량형이 달랐고 문자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통일된 진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들을 다 통일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리고 삼공구경이라고 하는 관료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공구경이라는 관료 제도를 만들면서 진나라는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체제 정비를 했던 거죠. 또한 진나라는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진나라는 군현제를 통해서 지방을 통치하려고 하는데요. 왕이 있고 중앙에서 지방이 있을 겁니다. 이 지방에 관료들을 파견한 것이 바로 군현제입니다. 우리가 춘추전국시대에 전에 있었던 주나라가 있었습니다. 주나라는 봉건 제도를 통해서 지방을 다스렸죠. 그런데 이 봉건 제도 때문에 주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나라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역사적 반복에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만들어냈던 진나라도 너무 엄격하고 가혹했던 법과 사상으로 인해서 금방 막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세워진 것이 바로 한나라입니다. 한나라의 고조는 어떻게 하면 지방 통치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봉건제를 했던 나라도 망하고 군현제를 했던 나라도 망하고 이 두 가지의 장점만 취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만든 것이 바로 군국제입니다. 중앙에서 왕이 다스리는 지역과 가까운 지역은 군현제로 다스립니다. 여기까지는 왕의 영향력이 행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관료를 보내더라도 왕이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지역은 나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냄으로써 더욱 중앙집권을 잘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은 군현제, 멀리 있는 지역은 봉건제로 통치하는 이 방식을 군국제라고 합니다. 한 고조는 이 방식을 이용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된 한무제 라는 사람은 한나라의 전성기 왕입니다.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이 한무제 시기에는 여러 이민족을 침략하기도 하고요. 아까 보았던 흉노족의 침입도 막아내게 됩니다. 또한 왕권이 점점 강력해지는 것을 기반으로 군국제가 아닌 강력한 군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방까지 왕의 힘이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무제는 유학을 장려하면서 유교를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하죠. 그래서 한나라에서는 유교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인재를 등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흉노의 이야기를 볼게요. 흉노는 연맹체적인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통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바로 묵특 선우였습니다. 선우 밑에는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이 왕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요. 좌현왕 우현왕 좌공녀 우공녀 좌대장 우대장과 같은 이름들을 명칭으로 부여해 주게 됩니다. 이 흉노는 계속해서 유목민족으로 돌아다녀야 했고 통치기구 자체가 군사조직으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조선의 이야기입니다. 고조선은 관료로서 상, 대부, 장군과 같은 역할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조선은 팔조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죠. 이 팔조법 중에서 전해지고 있는 사항이 약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사 시간에 우리가 잘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여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가 한반도에 등장하게 되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34쪽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단원 되짚어보기에 있는 주요 내용 파악하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학습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